OK, 저는 RCFN T2-1입니다, 여러분들. 제품 중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둔보기가 많이 인기있어요. 둔보기가 인기기 때문에 더블토에이저에서도 또 둔보기 제품을 준비를 했구요. 배터리가 안에 있고, 그 다음에 모텔에서 기계 안에 더 숨어있기 때문에 얘는 뜯으려면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. 나사를 많이 뜯어도 될 것 같은데요. 핀을 두 개 뽑고 바로 뽑는 게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차가 좀 신경을 났기 때문에 주행성이라든가 겉에 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종기도 이렇게 더 나쁘진 않아요. 좀 깜찍하고 HPI 쪽에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, 느낌이. 자, 바텔 두 개 필요하겠구요. 그 다음에 제품 이름은 12428. 위에는 슈커스구요. 밑에는 둔보기에요. 2428. 생긴 거는 이제 룩 생겼고, 이렇게. 앞에 불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실제 불이 나올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이 나오면 대박이겠죠? 오케이. 자, 그럼 조종기 먼저 배터리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종기 끼구요. 자, 그 다음에 한손신공. 자, 뭐든지 한손신공 할지 하셔야 됩니다. 자, 한손신공. 배터리는 코란도. 저 우리 코란도 배터리 좋다고 하니까 코란도 배터리 허접하다고 리플 다신 분 계시던데, 여러분. 코란도 그래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배터리인데, 물론 중국산입니다. 코란도 배터리 사장님은 한국에 있는 배터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응? 해보세요. 이렇게. 자, 춥다. 빨리빨리. 우리나라 또 빨리빨리 좋아하죠. 어? 아니 이럴수가. 뒤탈로 보니까 은색이군요. 은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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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에요. 진짜. 자, 얘는 세 개가 들어가네요. 해는 세 개. 그렇죠? 이렇게. 원. 투. 트리. 그럼 얘는 어떻게 해? 일단 세 개가 들어가네요. 원래 여섯 개 들어왔다가, 네 개 들어왔다가, 이제 뭐 세 개 들어왔다가, 이제 뭐 세 개 들어왔다가, 점점 추워지네요. 지금 켜고, 이게 뭔지 모르죠? 아, 모드1234. 자, 이거 보시면 이게 리버, 어, 디올레이터 같은데요. 자, 조종, 조종, 조종. 자, 과연 전원이, 배터리가 지금 기본적인 배터리는 얘는 항상 있기때문에, 배터리가 터질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제공으로가, 1, 2, 4, 2, 8. 12428. 12428. 12428. 12428. 12428. 12428. 12428. 12828. 13428. 12429. 13729. 13428. 13828, 13929. 13929. 14829. 15829. 14829. 14829.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면 별로 안좋아하거든요. 약간 내렸어요. 구동계통이 축 퍼져있으면 여기는 유니버셜이라든지 조인트컵들이 솔직히 물이 나가요. 나름대로 유니버셜 독번식인데 난 별로 안좋아요. 사실요. 소리가 팍팍 날 때 내린 다음에 이 소리는 좋은데 뭔 소리좀 느끼세요 여러분. 보세요. 이 소리랑 뒤집어서 수평으로 만든 다음에 소리랑 느낌 아세요? 느낌 안오세요? 깜짝 놀랬겠다. 자. 집에 와보세요. 자 한번 불려볼게요. 자. 주동기상 도님 보시면 여기 직진이 안나오면 여기 보이시죠. 여기 옆에 보이시죠. 그러면 다시 가나요? 다시 가나요? 다시 가나요? 눌러서 한번 찍어보세요.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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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다른데요 여러분? 인사이팟? 아이고! 죄송합니다.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거죠. 그렇죠? 좋아요 여러분. 제품상 커요. 네, 크고요. 1분의 1이고요. 에이크로스라고 되어있는데 라크라우니? 별 이름이 옆에 다 붙어있지만 실제 이름은 1248이에요. W31248이고요. 뒤집었을때 LED가 안 망가게끔 되어서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고급스럽고요. 가격대가 아주 착한 가격대입니다. 이 제품으로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흙에서 올릴 때는 좀 안전적으로 청소 좀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. 일반 이렇게 좀 안 깨끗한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괜찮습니다. 실제사하고 비슷해요.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또 유니버셜가 다 되어있고요. 여러분들 이거 신기한게 제가 할때 이게 약간 반토크가 있어요. 반토크. 여기 있어요. 이건 반토크에요. 반토크. 이거는요. 둠먹이 같은 스타일은요. 반토크가 있어요. 반토크. 반토크. 그래서 반토크 없으면 부드럽게 나요. 부드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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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오케이. 이정도 하면은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배차가 되겠습니다. 자. 더블투리도 나왔고요. 1248만영이시고요. 아시라이펜 티티본 인천점에서 많이 여러분들 테스트하시고 바짝 깔았으니깐요. 구매도 하시고 보시기 전에 구매되는 테스트까지 하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